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트 오늘 강의 주제는 타임라인의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점과 다음에 음악의 길이만큼 화면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타임라인 여 하단에 여기 타임라인 있죠? 아래쪽에 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 음악은 박은호의 유명한 라이더 오브 더 발키리스 발키리의 기행이라는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타임라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타임라인을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눌러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요 아이콘은 타임라인을 타임라인만이 자세히 보게 하는 그런 확장입니다. 이게 토글식입니다. 한 번 누르면은 정상 편집 모드로 돌아가고 한 번 누르면은 타임라인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정상으로 들어갔죠? 한 번 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타임라인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한 타임라인의 영상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은 타임라인의 길이를 화면의 길이를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은데 화면을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제일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첫 번째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이 사진을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여기 눌러서 늘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를 손가락을 녹화하기 어려운데 손가락을 두 개를 장지와 금지를 여기 화면에 대고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줄이요. 줄이 들고 있죠? 보이죠? 이렇게 또 이 불리면은 늘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기만 보기에서만 줄이고 늘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확정을 시켜서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시킬 때 타임라인의 빠른 속도로 아까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지 천천히 지나가는지 그 점을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플레이 시킵니다. 자 여기서 아까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죠?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손가락 두 개를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있는 자 지금 제가 손가락을 넣어서 자 이거 확장 시키겠습니다. 손가락을 타임라인에 올려서 금지와 금지를 올려서 이렇게 오므리겠습니다. 보기에는 길이가 줄여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길이가 줄여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만 줄여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타임라인의 속도를 보세요. 자 어떤가요? 타임라인의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줄여들었죠? 예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길이를 예 이 길이를 손가락을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건 이렇게 불리면 상당히 보기에만 늘어납니다. 이게 실제 길이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다시 좀 전에 빠른 속도로 지금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현재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길이를 이렇게 널려놨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이세요. 이게. 손가락을 두 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줄이시라고. 줄이면 보기에서 실제로는 길이가 줄어들지 않지만 보기에서만 길이가 줄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플레이 하면은 보세요. 천천히 가죠?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질문하신 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바그랑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 음악이 있죠? 이 음악은 더 진행이 되는데 저 위에 첫 번째 타임라인의 여기서 이 음악은 계속 여기서 진행이 되잖아요. 회색 헤드가 비활성화 되어 가지고 색깔이 다르죠? 음악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첫째 줄 타임라인의 첫째 트랙의 영상이 없어서 이거 출력하면은 음악은 여기서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재생 헤드가 있는 여기서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이렇게 위로 보면은 왼쪽으로 위로 보면은 자 여기서 음악이 여기에서 끝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음악이 여기에서 끝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기준선을 이 기준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여기 갖다 놓고 보시면은 길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1초 1 1분 86 프레임이라고 086 프레임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첫째 트랙의 화면을 화면에 자 지금 첫째 트랙의 화면에 보세요. 첫째 트랙의 화면이 여기 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올려놓던지 혹은 현재 있는 것을 더 늘리던지 그렇게 맞추면 되겠죠? 저는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걸 터치해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음악도 밑에서 활성화 되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활성화 되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면 미디어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음악이 있죠? 음악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음악이죠? 음악의 길이에 첫째 트랙의 미디어를 맞춰주면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 지금 현재 활성화 된 제가 선택한 이것은 길이가 너무 길죠? 이건 잘라 버려야 되죠?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상태에서 이 확장 이것을 터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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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여기 갑니다. 오른쪽에 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가위 아래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여기 가위가 있죠? 가위 가위를 터치하면 되겠죠?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크립 오른쪽을 트리밍한다 이걸 터치해야 되죠? 그러면 잘라지겠죠?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서 잘라졌죠? 이렇게 이 꺾기를 맞춥니다.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다 맞춰졌죠? 첫째 트랙 길이 그 다음에 두번째 크로마키 무대 세번째 음악 이렇게 이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상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프레이 시켜 볼게요. 정상으로 자 여기 같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우리 끝부분에 가서도 프레이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타임라인의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 고치는 방법 그리고 음악의 길이만큼 첫번째 트랙을 늘려주는 방법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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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